에쓰요 에쓰요 어여 말해봐 그럼 영어는 순서에 에쓰 어 붙일거야 안 붙일거야 자 모자를 쓸거야 말거야 그쵸 모자를 쓰려면 어떤 모자를 쓸거야 아니면 아예 쓰지 않을거야 그쵸 이런거에 엄청 집착한다 자 오늘은 얘들아 요거 기억하세요 명사 성룡운사 부사 3단 변화 갈거에요 명사가 뭐에요 응 명사 이랬어요 이름 안돼 안되 아 아 선생님한테 배우기 시작하면 절대 명사를 사물의 이름에다 붙이는 말이요 동사 움직이는 말이요 이거 하지말라 그랬어 절대 하지말라 그랬어 또는 이제 다닌지 얼마 안됐으니 자 명사는 뭐라고요 명사 명사는 형용사는 니은이나 니을이나 의로 끝나는 말 선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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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한글에서 이렇게 안 써지더라구 자꾸 영어로 바뀌고 이러더라구 그래서 지금 한 할 이렇게 한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외울 때는 한 할로만 끝나지는 않아요 니은이나 리을이나 의로 끝나는 말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부사는요 명사 아니고 동사 아니고 형용사 아니면 부사 이게 첫번째 너희들이 외우는 방법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도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 다섯개 기억하라 그랬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만큼 왜 를 나타내면 부사 얘네들 얘들아 위의 4개와 아래 4개의 차이는 뭐냐면 위의 4개는 이 자체가 단어야 근데 아래 4개는 뭐냐면 명사 앞에 위치하는 품사 즉 명사에 뿌리는 거고요 양념이요 오케이 명사가 쓰는 모자 이것도 얘들아 뭐야 양념이고요 접속사 동사에 뿌리는 양념 동사에 뿌리는 거다 그쵸 밑에 거 밑에 사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요런 기본적인 아이들에게 뿌려주는 것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처음 외우는 건 일단 무조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4가지의 재료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됐어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 얘들아 해석도 하고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하고 다 안다 가장 기본이다 그럼 다시 한번 명사는 뭐라고요 은느니가 은느니가 은느니에게 붙는 말 이게 왜냐면 형용사랑 너희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 예쁜 했는데 어머 선생님 니은 있는데요 이게 명사 아니에요 이렇게 되거든 아니야 선생님 이 선생님 은 이라고 했으면 얘들아 은느니가 빼야 돼요 선생님까지가 명사인 거야 오케이 근데 형용사는 예쁜 어려운 해서 니은까지가 다 형용사야 차이가 확실하게 보여야 돼 오케이 명사는 은느니가 은느니에게 붙는 말 형용사는 니은이나 리을이나 의로 끝나는 말 부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만큼 왜 동사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면 부사로 의심을 해봐라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danger 갑니다 danger danger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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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을 위험이 그러니까 위험은 뭐예요 명사예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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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위험 dangerous는 뭐예요 형용사 위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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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아까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만큼 어떻게 해 너 그거 어떻게 했어? 배가 어떻게 떨어졌어? 위험하게 부사죠? 여기서 아는 단어는 뭐예요? 유명한 그게 뭐예요? 유명 명성 이거 명사야? famously 유명하게 그러면 얘들아 100%는 아니지만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이죠? 명사에서 시작해서 OUS 붙었을 때 형용사가 되고요 그 OUS에 형용사에 뭐가 붙으면? LI가 붙으면 부사가 되는 거 명사에서 시작해서 OUS 붙으면 형용사 OUS에 LI까지 붙으면 부사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패턴이 될 수 있다 그럼 지금 DANGEROUSLY는 단어가 세 개가 숨어 있어 뭐예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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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부사 그치? 그치?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거 시험 볼 거 같죠? 그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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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 이 사랑은 해도 상관없고요 오케이? 네 너희들이 지금 듣게 될 이 노래는 이 상황은 이 사랑은 입니다 근데 이거 입니다 혼자 끊으면 돼요? 안돼요? 안돼요? 왜 안돼요? 그렇죠 미래 형님들까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게 뭐가 있었어? Be going to 네 개를 만약에 고르세요 라고 복잡하게 들어가면 얘들아 이거 보면 되지만 얘들아 그냥 우리 편하게 해석할 때는 할 것이다 라고 편하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is going to 까지를 뭘로 갑니다? will로 가고요 will은 무슨 동사? 조동사 조동사 보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하나가 얘를 바꾼다는 거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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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hearted 없어 얘들아 hearted가 없어 그러니까 현재형도 heart고 과거형도 heart고 다친 아픈 이거에서 당하는 것도 heart해요 그래서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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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동사 원형 선택했어요 자 앞으로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it's gonna hurt 아플거야 이해 되지? 의사 선생님들이 주사 놓기 전에 꼭 하는 말이죠 this is gonna hurt 아플거야 조금만 참아 구워 따끔해요 아직 안 났잖아 얘들아 그래서 미리용 쓴거야 그쵸? 아직 안 났어 근데 아플거야 그쵸?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아플거야 아플거야 자 근데 나는 제한아 비난하다 뭐라고? 네 탓합니다 나를 이거지 얘들아 그쵸? 이건 내 탓이야 이 표현이지 얘들아 근데 지금 얘들아 여기서 이건 내 탓이야 그럼 또 this를 시작하지 마세요 영어에서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 원빈이 원빈이 원빈을 봤다 원빈이 원빈을 봤다 이거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거든 영어는 뭐에 집착하기 때문에? 순서에 집착하기 때문에 영어 순서로 쓰는 거야 그치? 봤다 라는 말이 동사가 가운데서 자리를 잡고요 누가 라는 명사가 앞에 들어가고 누구를 이라는 명사는 뒤에 들어가는 거 원빈이 그렇죠 현빈을 봤다 똑같지? 가운데서 봤다 라는 말이 자리를 잡고 누가 누구를 이 순서에 집착한다는 거야 영어는 자 그러면 봤다 먼저 쓸게요 그리고 대명사로 할 거야 그가 그 네 그치 이 애들아 이 순서가 이 을 하는 거에서 이렇게 바뀌는 게 순서 집착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지 그 을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 네 1번이 틀렸어 2번이 틀렸어 네 1번이 틀렸어 1번이 틀렸어 2번이 틀렸어 2번이 틀렸어 1번이 틀렸어 3번이 틀렸어 3번이 틀렸어 3번이 틀렸어 4번이 틀렸어 여기가 셀프가 돼야 해 왜 자신을 봤으면 또 이것도 솔직히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개념이야 사실 우리나라는 상관없잖아 내가 나를 봤다 나 자신을 봤다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잖아 내가 나를 봤어 거울로 그치 내가 나를 봤어 거울로 해도 되는데 굳이 나 자신을 이라는 표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는 얘들아 굉장히 지금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집착을 해 되게 친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얘가 겐지겐지를 좀 이 안에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구체적으로 하는 거야 기준은 뭐냐면 얘들아 무조건 동사예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똑같은 사람이면 얘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 라고 영어에서는 얘기를 해 그래야지 안 헷갈리지 걔가 걔를 봤어 이러고 그냥 끝내지 말자 이거 솔직히 얘들아 그냥 해석하면 걔가 걔를 봤어 이거잖아 이것도 걔가 걔를 봤어 이러는 거잖아 그쵸 근데 좀 더 친절해보자 라는 거야 그 기준이 동사예요 동사 앞에 있는 사람과 동사 뒤에 있는 사람이 똑같아 그럼 친절하게 이 두 사람이 똑같아 하는 표시를 해줘 그게 바로 쎄야 돼 제기대명사라고 너희들이 했죠 다시 되돌아오는 거거든 앞에 있는 사람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 그럼 그냥 쓰면 되는 거야 더 신경 쓸 거 없어 너희들이 그냥 아는 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똑같으면 똑같다는 표시를 해주자 그게 바로 셀프의 역할이에요 여기 됐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비난합니다 탓합니다 동사 잡았죠 누가 내가 누구를 나를 그쵸 나를 이잖아요 됐어 됐어 나를 근데 지금 보니까 비난하는 사람도 나고 비난 받는 사람도 나야 동사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네 이럴 때 집어넣는 게 바로 뭐라고요 셀프의 오케이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나는 나 자신을 비난하고 탓했어 탓합니다 먼저 그쵸 딴 사람 이런 상황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이거지 얘들아 나부터 비난하고 탓을 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세 개 갑니다 because as since 왜냐하면 내가 ignore 했기 때문에 그냥 과거형이지 그쵸 ignore 했기 때문에 외면하다 피하다 더 갈게 무시하다 외면하다 피하다 무시하다 그래서 내가 외면하고 피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모를요 지금 얘들아 요거 볼게 was ignored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ignored가 둘 중에 하나지 피했다 무시당한 무시당한 상태였다 완전 반대지 ignore는 뭐야 내가 무시했다고요 was ignored는 뭐예요 내가 무시당했다 화살표 바뀌는 게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무시했기 때문에 뭐를 무시했어요 진실한을 무시했어 말도 안 되지 명사로 가야지 당연히 진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얘들아 아무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하나 진실 갖고 와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우리 둘이 알고 있는 어떤 우리가 안 될 거라는 뭔가가 있었어의 느낌이에요 the truth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안 될 거라는 그런 부분은 있었어 근데 내가 그 부분을 이거지 내가 그 부분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이해 됐어? 그래서 지금 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부분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자 드링크는 취한다 드링크는 취했다 드렁크는 취해진 이상하지?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취해진 이미 술을 다 마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술취한 이런 뜻이야 여기서 지금 얘들아 이 앤 빼고 그냥 드렁크로도 요새는 많이 표현을 해요 오케이? 술취한 태연이 술취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고 있어요 자 술취한 상태야 이거 지금 얘들아 동사 아니야? 동사자리 아니야? 술취한 상태로 이런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술취한 상태로 술취해서 얘들아 나가 떨어졌죠 어떤 느낌인지 얘들아 술취해서 나가 떨어졌어 오케이? 사람이 술이 취해서 몸이 완전히 업 나가 떨어졌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냥 보면 돼요 오케이? 여기서는 정신이 나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오는 업 했을 때 얘들아 오는 정신이 들어온 거고 오프는 뭐예요?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면 드렁크는 업 드렁크 업 하면 얘들아 술취해서 정신이 나간 그런 상태야 근데 여기서는 그게 술이 아니라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 저 사랑에 취해서 정신이 나간 상태로 오케이? 저 사랑에 취해서 드렁크 업 정신이 나간 상태로 오케이? 오케이? 여기 사이에 내가 여기 사이에 약간 아까 생각했던 그게 있거든? 여기 있고 있거든? 그냥 이거는 얘들아 그냥 고개를 얘들아 고개를 든다 라는 표현보다는 얘들아 머리가 너무 아팠다 라는 약간 이런 표현이에요 내 머리가 여기만 보면은 고개를 든다 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약간 정신을 차린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얘들아 나는 머리 속이 엉망진창이 됐어 뒤죽박죽이 됐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궁금하면 나중에 앞에 부분까지 너희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주기는 조금 힘들어서 오케이? 내 머릿속이 얘들아 그 애플을 시작하는 거 있잖아 엉망진창이 됐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 사랑에 취해서 내 머리는 엉망진창이 됐어 자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치? There's no 하나도 없더라고 뭐하는 것은? 너를? 잊어버리는 것은 또 말합니다 동사하는 동사하는 것은 무조건 일단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지금 동사에 뭐부터 써? S로 간 거야 여기서 대열은 해서 안 돼요 그쵸? 그럼 지금 얘들아 There's no forgetting 하면 얘들아 너를 잊는 건 아예 이 세상에 There's no 존재하지 않더라고 이러는 거야 그치? 없더라고 너를 잊는 것 따위는 없더라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잊는 것 따위는 이 세상에 There's no 존재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죽어도 못 잊겠더라고 이러는 거죠 오케이? 내가 너라는 사랑에 빠져서 취해서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해도 너라는 사랑을 잊어버리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더라고 이러는 거 자 어웨이크 동사 갈게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 이렇게다 몸 말고 정신을 깨게 하다 깨우다 라는 표현 어웨이크하게 하는 거 정신을 깨우는 거야 근데 해부피피로 갔죠? 해부피피는 뭐 중에 하나? 어? 한 명이라도 나와서 다행이야 아까 얘들아 비고잉투도 그냥 미래로 가한 것처럼 해부피피도 과거 중에 하나 근데 해부피피를 살리려면 뭐라고요? 지금까지 그랬다 이 부분을 꼭 살려주자 너는 지금까지 했어 그럼 당연히 피피 선택 해야겠지 여기서 피피는 된다만 해지는 이거 아니야 그냥 해부랑 같이 그냥 파트너일 뿐이야 얘들아 잘 기억하세요 화살표 바뀌고 이러는 거 없어 오케이 나는 너는 지금까지 깨워 주었어 나를 내가 너 때문에 지금까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어 이러는 거죠 오케이 너는 지금까지 나를 깨워 주었어 나를 정신 차리게 해 주었어 근데 너는 이다 초크가 뭐죠? 목을 조르다 조르다 ing 2번 갈게요 목을 조르고 있는 상태야 나를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런 거야 그래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 준 것도 너였어 근데 지금 현재 내 목을 조르고 있는 것도 너야 그치 지금까지 너 때문에 그래 내가 삶의 의지가 있었어 네 덕분에 너를 사랑하면서 근데 또 너 때문에 뭐 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러는 거지 음 자 옵셰스 가세요 무슨 뜻? 무슨 뜻? 아 뭐지? 압도 압도 옵셰스 무슨 뜻? 집착하다 사로 잡다 집착하게 하다 압도가 뭐였죠? 오버웨어른 오버웨어른 위에서 누르는 거 시험옵시다 그럼 갑니다 여러분 옵셰스는 사로잡다 네 옵셰스 ing에서 2번은요 사로잡고 있는 id에서 2번은 뭐예요? 사로잡힌 나는 그랬어 너무나 사로잡고 있는 상태 이건 이상하잖아 내가 되게 매력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치 i was so obsessing 이러면 얘들아 나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지 않니? 이러는 거야 내가 내가 상대방을 사로잡고 있었어 이러는 거니까 이해되죠? 근데 i was obsessed 하면 뭐예요? 내가 사로 잡혀있는 pp 잘 가야지 누구에 의해서 당연히 그 여자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있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되는 거야? 너한테 너무 집착했나봐 이러는 거죠 그 사랑에 너무 빠져있었나봐 집착했나봐 이러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주웠어 여기 아예 숨어있어 나는 주웠어 이거 지금 얘들아 과거 얘기하고 있어 이 여자랑 사랑에 빠졌던 거 지금 어쨌든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면 이제 후회하면서 이제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느낌이고 그치 어쩔 수 없었어 이 느낌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나는 주웠어 너 에게 모든 것을 이거 뭐 기억하라 그랬지? show me 더 money 보여주다 나 에게 돈 을 사람이 먼저 나오면 이 순서에서 글의 순서에서 사람에게 누구누구에게 모모를 이 생겨요 그러니까 굳이 에게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를 show 더 money 하면서 사물을 먼저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물을 먼저 쓰게 되면 음 어 to me 나 에게가 생겨 음 이거 잘 기억해 show the money 이러면 얘들아 보여줘 그 돈 을 이렇게 내버려 순서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 에게 이거 무슨 소리인지 지금 모르는데 자 영어가 순서에 집착한다라는 게 지금 이런 느낌인거야 영어가 순서에 집착한다가 이런 느낌인거야 얘들아 보여준다 한 다음에 순서를 사람을 먼저 써 show me the money 하고선 사람을 먼저 쓰면 얘들아 이 순서에서는 얘들아 앞에 있는 명사 에게 뒤에 있는 명사 를 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걸 만약에 show 내 맘대로 그 돈을 그쵸 나에게 이렇게 쓰면 얘들아 영어는 순서에 집착한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썼어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나쁘지 않거든 그치 보여줘 그 돈을 나에게 그쵸 나쁘지 않거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보여줘 그 돈 에게 나 를 되버려 영어가 순서에 집착한다는 게 이거야 아까 얘들아 원빈을 원빈을 봤다해서도 얘들아 얘네들 동사 앞뒤로 바뀌면 돼요 안 돼요? him so he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지금 이 순서에 따라서 희가 들어갈 거야 힘이 들어갈 거야 가 나뉘잖아 얘도 마찬가지에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 들어오고 사물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이 순서에 맞게 잘 들어간 건데 사물이 먼저 들어오면 아예 해석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는 죽어도 돈을 먼저 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면 얘들아 죽어도 저는 돈을 먼저 쓸게요 하면 얘들아 이건 자연스럽게 해석이요 보여줘 돈 을 을이 먼저 나와야 돼 그럼 너희들이 여기다 뭘 써야 되냐면 나 에게라는 말을 써줘야 돼요 to me 이렇게 이 말이 이해 됐어? 이 말이 이해 됐어? 그래서 사람이 먼저 나오면 to는 필요가 없다 근데 만약에 사물이 먼저 나오면 all of me to you 이렇게 바뀌는 거야 됐어? 어쨌든 여긴 사랑이 먼저 나왔으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순서에 맞췄죠 오케이? 그래서 to 필요 없어요 지금 얘들아 all of mine하고 all of me는 둘 다 가능해 느낌이 좀 달라 all of mine 나의 것 중 모든 것 all of me 나의 모든 것 어떤 느낌으로 가질까 all of mine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이나 이런 것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한 거야 all of mine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줄게 내 팬이라든지 내 돈이라든지 내 통장에 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줄게 이런 거고 all of mine는 뭐예요 나라는 사람을 다 줄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이거 내가 줬어 너한테 나라는 사람을 전부 다 줬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솔직히 아까 했죠 에러에 붙으면 부사의 가능성이 99.9% 왜 선생님이 99.9%라고 하냐 에러인데도 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99.9%라는 건 거의 부사라는 얘기지 얘들아 오케이 그거 기억하세요 자 너무나 솔직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 not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를 않아 립을 갈게요 남기 다 남겨 다 리빙은 뭐예요 남기고 있는 레프트는요 그렇죠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남겨진 거 너한테 다 줬잖아 지금 아까 그쵸 보니까 너한테 너무 다 주는 바람에 나한테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그만큼 위험하게 그치 오케이 나 자신을 다 던질 만큼 너를 사랑했어 more than 뭐 이상으로 공기 보다 더 솔직히 공기 셀 수 없잖아 어느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의 공기 말도 안 돼요 그 공기보다 더 지구상에 있는 자연물이니까 그냥 더 붙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뒤에서 이게 어떤 공기야 하면서 설명해 주니까 그거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오케이 근데 그 공기가 어떤 공기냐면 여기 또 갑니다 얘들아 그 래 쓰 하면 숨 해서 명사 그 리 드 해서 이가 하나 더 있으면 숨 쉬다 동사 대쓰 동사 이뿌리는 영 그래서 동사 내가 숨쉬는 그 공기보다 더 너를 사랑했어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얘들아 내가 숨쉬는 공기보다 더 위험하게 널 사랑했어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할 수 있으면 숨쉬지 않아도 좋아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얘들아 죽을 만큼 사랑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알고는 있었어 계속 아이가 숨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 알고는 있었어 여기 숨어있는 말은 동사라는 것을 맨날 말하잖아 얘들아 동사라는 것을 대세 1번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거의 우리가 말하는 데서는 얘들아 I don't think that I like her에서도 거기서도 대시 생략이 가능한데 걔는 박자 때문에 살렸다 그쵸 근데 걔는 거의 생략이 가능하다 거의 생략돼서 나온다 자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어 뭐라는 것을 또 얘들아 해석을 하려면 다시 한 번 동사 가하려는 거예요 우드든 위리든 조동사니까 얘들아 조동사 혼자서 역할 못하니까 크래쉬라는 동사까지 가줬어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연결해서 다시 한 번 기억해 자 그리고 이제 우드 갑니다 우드는 얘들아 신기한 아이예요 왜 신기한 아이예요 그렇죠 아주 잘 얘기하고 있어 우드는 신기한 아이예요 과거로도 해석이 되고 미래로도 해석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우드는 더 신기해요 분명히 과거로 들어갔는데 미래로 해석돼요 와우 이게 무슨 말이죠 선생님 이걸 보면 알아 이 말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얘들아 분명히 과거로 들어갔는데 미래로 해석돼 나 알았어 우리가 충돌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근데 여기서 왜 위를 안 썼어 얘들아 알았어가 뭐예요 이거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얘들아 이 과거랑 위리랑 어울려 얘들아 내가 과거에 알았어 미래에 이럴 거라는 거 말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지금 과거형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것이다라는 말도 필요해 이해돼? 충돌했어 안 했어? 이거 지금 충돌했다는 것을 알았어가 아니잖아 충돌할 거라는 거 얘 이대로 있으면 우리 충돌할 거라는 거 알았어 이거잖아 이 말 이해돼요? 그냥 과거가 필요한 자리가 아닌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드가 들어가요 과거도 되고 해석으로는 미래형도 되는 이랬어 이랬어? 이랬어? 우리가 충돌할 거라는 거 알았어 그럼 앱 보세요 얘들아 120km의 속도에서 딱 그 지점에서 충돌할 거라는 거 그래서 앱이야 딱 120km라는 딱 그 지점에서 충돌할 거라는 거 속도가 그 정도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속도로 충돌할 거라는 거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스피드랑 같이 붙어 다니는 전시사는 앱입니다 그 속도로 충돌할 거야 그게 어떤 속도냐면 일단 대신 보이지 대는 언제 알게 그게 어떤 속도냐면 우리가 였던 속도 뭐하고 있었던?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던 속도 이 말 이해돼요? 여기서 서로에게 다가간다는 건 사랑에 빠지는 속도지 하루만에 결혼하자 안나랑 한스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너무 빨랐던 거야 얘들아 얘네들이 서로에게 다가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다가는 같이 깨먹고 뽀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충돌해서 나가 떨어질 텐데 라고도 생각했어 그거 알았어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우리의 속도가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것도 알았어 이러는 거야 오케이? 나도 알아 자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되시고요 여기서 에듀치 잘 기억해 근데 그 속도 로우라는 표현이야 여기서 그래서 에듀치 살아있어야 돼 근데 그 속도로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있었지 이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후나 왓은 안 돼요 왓은 아예 말도 안 되고요 어떤 속도니까? 후는 사람이니까 안 되고요 그럼 웨얼이잖아요? 웨얼은 장소죠 웨얼은 장소죠 웨얼은 장소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가고 있을 수 이상하지 그쵸? 이거는 얘들아 왠으로도 근데 그때 우리가 가고 있을 수도 좀 이상해 이건 앳을 살리는 게 맞아 근데 그 속도에서 그 속도로 우리가 서로에게 달려가고 있었잖아 이렇게 계속 서로에게 달려가다가는 뭐예요? 충돌하겠구나 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계속 과거형이지 얘들아 신경 쓰지? 안았어 신경 쓰지 않았어 얘들아 이프의 첫 번째 뜻 맨날 하는 거 만약 동사한다면 동사인지 아닌지 이거 지금 선생님 저는 이 뜻이 어색해요 하는 사람 반드시 기억하세요 동사인지 여기서는 인지야 세환이 내가 왜 쳐다봤는지 알겠지? 다음 시간에 세환이가 이게 인지였나 이럴 거 같아 선생님 이게 뭐였죠? 이프가 여기서 막 이럴 거 같아 오케이 인지 신경 쓰지? 안았어 동사한다면 신경 쓰지 않았어 이상하잖아 동사인지 늘 신경 쓰지 안았어 이러는 거야 오케이 자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충돌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충돌할 거야 그럼 그 충돌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폭발이에요 그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충돌을 해서 나올 그 폭발이 익스포우션 오케이 그 폭발이 루인하는 사람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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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이것부터 가보자 나쁜 말이지 나를 루인 할지도 신경 쓰지 않았어 선생님이 이걸 왜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를 풀거나 영어를 할 때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모든 단어를 다 알 수 없어 선생님도 마찬가지 선생님도 3학년 될 거 풀다보면 이 단어 뭐였지? 하고 생각 안 나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기도 해요 그럼 그럴 때 아 나 망했어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지금 이것처럼 그냥 영어로 가세요 난 신경 쓰지 않았어 그 폭발이 나를 루인 할지도 신경 쓰지 않았어 한 다음에 이 루인이 얘들아 정확히 우리나라 말로 안 바꿔도 돼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만 알고 넘어가도 얘들아 너희들이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해 돼? 멈추지 마세요 그냥 영어로 말하고 그냥 넘어가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건 지금처럼 정리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지금 이거를 아 얘가 동사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지 이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피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루인 할지 그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 뭔가 나쁜 거야 망가뜨리다 무너뜨리다 라는 뜻이에요 루인 나를 망가뜨릴지 그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너를 그만큼 미친 듯이 사랑했거든 난 널 너무 사랑했어 보통 보통 보통에는 내가 가지고 있지 뭐를요 그 힘을 가지고 있지 어떤 힘 하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이것도 더 얘들아 오케이 그 힘을 가지고 있지 어떤 힘이냐면 이거 잘 보세요 얘들아 이거 기억하세요 눈을 감은 채로 할 거야 선생님이 문제를 내라 이들 나이 아이즈 클로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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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내 1번이야 2번이야 자 ing 먼저 갈게요 ing 2번 되면 감고 인 는 과거용은 말도 안 되지 이것도 2번으로 갈게요 감 긴 될까요 2번 1번 1번 고기 고기 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근데 그거였으면 이제 선생님이 안 물어봤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대답을 못하는 거지 하하 분명히 ing같은데 선생님이 그거였으면 이걸 안 물어봤을텐데 이디 같은데 그치 이디 같은데 또 이디는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꼭 핵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예예요 명사 명사를 눈을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망해 명사를 눈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눈이 감고 있는 채로 말 안 되지 눈이 감겨진 채로 위드가 왜 채로야? 감긴 눈과 함께 내가 있는 거잖아 그치? 나라는 사람이 지금 감긴 눈과 함께 있어요 즉 눈을 감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위드 명사 분사 분사가 뭐지 얘들아? ing나 이디 분사는 형용사잖아 사실 그쵸? 이거 할 때 얘들아 이 명사를 뭐로 해석하는 게 포인트다? 읊느니? 가 주어처럼 해석하는 게 얘가 하고 있는 건지 얘가 당하는 건지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함께라는 표현은 여기에서는 뭐뭐한 채로라는 표현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해석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갑니다 여러분 위드 그런 채로 뭐가? 내 손들 내 손들이 이게 핵심인 거야 그쵸? 내 두 손이 이거죠 내 두 손이 타인은 묶다 타이드는 묶었다 타이드는요? 묶여진 채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두 손이 묶여진 채로 여기 있어? 내 등 뒤로 묶여진 채로 지금 이 부분이죠 여기 솔직히 얘들아 등 뒤로 손이 묶여지면 되게 답답하고 불편하고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누워서 떡 먹기 이런 느낌이야 두 손을 쓰지 않고서도 이런 거 이 말이에요? 내 두 손이 뒤에 묶인 채로도 나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 즉 야 두 손 따위를 안 써도 내가 힘을 가지고 있었어 여기서의 힘은 사랑에서의 힘이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귀었던 여자들이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랑은 그냥 두 손 쓰지도 않고도 너무 쉽게 됐어 이런 거 자 근데 룩 눈을 두어라 어디에다가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는지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 하우의 1번 뜻 어떻게 하우의 2번 뜻 동사하는 했다 하우의 3번 뜻 어떻게 동사하는지 그래서 how things change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는지 여기 물어보세요 것들이죠 things는 그대로 해석하면 근데 받아주는 게 없지 그것들 했으면 위에서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면 상황이라고 해석하세요 오케이 야 나 평소에는 얘들아 그냥 등 뒤에 손 묶고도 되게 쉽게 파워를 가졌어 즉 되게 쉽게 사랑을 했어 근데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루케 똑똑히 봐 됐어? 됐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얘들아 네가 그 기차야 지금 다가오고 있는 기차야 근데 나는 다시 또 나왔어요 묶여 진 상태야 어디에 네가 그 기차가 오는 그 선로 에 툰을 향해져잖아요 거기에 묶여져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야 네가 너라는 기차가 나한테 다가오면 나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 이러는 거지 이렇게 그래 네가 지금까지 나를 깨워준 건 맞아 즉 너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온 거 맞아 근데 넌 지금 나를 목조르고 있는 중이야 근데 지금 너 때문에 죽겠어 그쵸? 자 내가 너무 어떤 상황이었다구요? 사로잡힌 상황이었거든 내가 너무 너한테 집착하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주었어 다시 한 번 사람에게 사물을 주었어 이 순서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솔직하게 에러가 있으면 부사 내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 남겨진 게 없더라고 왜냐하면 세계 비카우즈 아저신스 내가 너를 너무 미친듯이 사랑했거든 오케이 안전한 것 따윈 생각하지 않고 널 사랑했거든 그치 내가 너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나 혼자 잘 살아야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죽은 만큼 사랑했거든 그치 너를 사랑해서 얘들아 뭐 내가 숨쉬는 그 공기 따위도 필요가 없었어 이런 느낌이지 내가 숨쉬는 공기보다 더 너를 사랑했어 너를 위해서는 공기 따위도 없어도 됐었어 이러는 거죠 됐어? 우리 동사하는 것 했을 때 대세 1번 거슬 하는 것도 생략 가능 여기서 이거 근대 시리즈로 가서 2번에 근대 그 공기를 를 하는 것도 생략 가능 너희들이 어? 지금 편하게 두 개를 봤을 때 대세 1번이든 2번이든 목적어처럼 을률로 해석이 되면 생략 가능 요것도 하나 기억해두면 좋아요 오케이 이미 됐 동사하는 거슬은 좀 많이 익숙해졌잖아 오케이 자 나는 알았지 동사라는 거슬 이거 생략 그렇죠 우리가 여기 우드 왜 들어갔다구요? 과거인데 미래처럼 해석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충돌 할 거라는 어떤 스피드로 그렇죠 여기서 데스는 에듀치 근데 그 스피드로 우리가 가고 있었잖아 우리가 서로에게 향해 가고 있었잖아 우리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그 스피드로 우리가 충돌할 거야 즉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처럼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 이거지 그게 위험해서 멈출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지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 이거 아까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익스플드로 도는 동사야 폭발화 다 T I O N S I O N 이거는 얘들아 보통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얘들아 더 라는 모자를 썼으니까 명사로 가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EF 무슨 뜻이라고요? 재환이가 대답해 여기서 EF 무슨 뜻이라고요? EF요 잘 넘어갔다 인지도 신경 쓰지 않았어 그 폭발이 나를 망가뜨리는지 또 신경 쓰지 않았어 왜냐면 난 그만큼 널 사랑했거든 위험할 정도로 괜찮지 에라이가 얘들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만큼 왜 가나 된다는 건 얘들아 위험하 걔도 되지만 위험할 정도로 그렇죠 이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해요 너희들이 예쁘게 예쁘게 바꿔서 쓸 수 있어 자 T I K 갑니다 T I K 가 뭐죠? 자 T I K 가지다 가지고 가다 투크 가지고 갔다 T I K 가져 가 진 당한 이거죠 이거 얘들아 이렇게 갈게 납치하다 그렇죠 납치하다 납치 했다 납치 당한 네가 날 납치했어 어디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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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네가 날 아래로 끌어내렸어 이러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아래로 끌어내려졌어 이러는 거잖아 그렇죠 너 때문에 난 바닥이야 이런 느낌 이제 네가 날 아래로 끌어내렸어 너 때문에 난 지금 바닥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내 입술에다가 키스를 하더라고 무슨 말과 함께 잘 있어 라는 말과 함께 잘 있어 야 날 바닥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뭐 했어 입술에 뽀뽀쩍 해주면서 안녕 우리 헤어져 쓰레기 그치 아 그것을 그것이 뭐야 이별이었다는 것을 그치 이해돼요 나 그것을 이제 본다가 아니죠 이제 어 알겠다 이제는 알겠다 이해됐어 그게 이별이었구나 이제 알겠어 이별이란 건 그랬어 뭐예요 그냥 단지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야 matter 문제잖아요 matter 동사도 기억하세요 matter 중요하다 기억하세요 이 문제는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matter ok well it was a matter of time 그건 시간의 문제였어 이게 얘들아 되게 앞에서 나왔던 특별한 그 문제가 아니야 그냥 그냥 문제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거 무슨 말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별은 시간만 지나면 다가올 거였어 라는 거면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만 지나면 이걸 피할 수가 없는 운명이었어 이러는 거죠 오케이 어차피 너는 나랑 헤어질 생각이었구나 이러는 거야 오케이 또 갑니다 there is에서 there은 해석을 안 하고요 존재합니다 딱 한 가지 딱 하나의 장소만 존재합니다 그게 어떤 장소예요 일단 대면 먼저 갈게 그게 어떤 장소예요 동사 빠르게 찾습니다 그게 어떤 장소예요 그것이 이끌어 갈 수 있는 장소 근데 그 장소로 이것이 갈 수 있지 근데 그 장소로 그래서 이거 세 개 오케이 근데 그 장소로 이 사랑은 그쵸 오케이 이 사랑이 이끌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만 존재 그게 어딜까요 이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만 존재 그게 바로 어딜까요 이별이겠죠 그쵸 이 사랑은 여기 잘 봐 얘들아 이 사랑은 우리를 단 하나의 장소로만 이끌어갈 거야 이 사랑의 끝은 어디일 거야 이별일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왜냐하면 너는 너는 그 불꽃이었고 여기서 왜 선생님 더가 들어가요 라고 한다면 이거 기억하세요 아까 뭐 했어요 폭발이 했죠 그치 우리가 충돌해서 폭발했죠 그 폭발해서 뭐예요 어 불꽃이 됐잖아 그쵸 그 폭발해서 나온 너는 불꽃이었고 나는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거든 서로 얘들아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야 둘이 싸우는데 서로 양복 절대 안 하는 거지 그치 자 나는 그만큼이나 미친듯이 너를 사랑했어 그쵸 내가 숨쉬는 공기보다 더 여기 다시 갈게 얘들아 알았지 뭐라는 것을 우리가 충동할 거라는 것을 그 속도로 어떤 속도 여기 다른 것도 뭐 들어간다 그 속도 에서 속도는 넷을 쓴다 투 말고 그 속도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속도로 우리가 충돌할 거라는 거 알았지 그리고 그 충돌에서 일어난 그 폭발이 나를 루인 망칠 거라는 것도 알았지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 라는 표현을 dangerously 표현을 했어요 그치 이 dangerously 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애들아 여기서 나오는 폭발이라던가 충돌이라던가 그쵸 망가뜨리는 거라던가 요런 느낌에서 많이 살아 너는 불이었고 나는 기름이었어 이거 그쵸 그런 부분에서 이 dangerously 라는 표현을 잘 살릴 수 있는 단어를 많이 많이 썼어요 이렇게 사랑을 위험이랑 연결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잘 표현을 했어요 오케이